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병호입니다. 자 제이아의 가상화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지갑도 발견됐고 김남국 씨의 또 김남국 씨의 거래 내용들이 지금 소상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똥차다 기가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잡코인들을 김남국이 사면은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기똥찬 저점 매수입니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이런 제이아 고수들 제이아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모초로부터 상장정보를 받은 정황이 있다.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업계 전문가들 같으면 오랫동안 그런 거래를 본인도 해봤고 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그런 거래를 여러분 다 분석해보니까 그 냄새를 맡은 겁니다. 어떻게 이 양반은 이름도 성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잡스러운 코인을 사기만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가격이 오르는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기똥차게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아마 이 분야의 아주 제이아 고수급 인무아입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이런 내용이 ytn에 소개됐네요. 김남국의 메콩코인 4억 투자. 메콩코인을 발행한 회사조차도 내부자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메콩코인 발행사 관계자 메타 공제 nft를 안 사고 코인만 갖고 있다는 게 대개 이상한 겁니다. 정보를 누가 줬을 겁니다. 내부자 정보나 이런 것을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메콩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한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자의 취재에 응한 겁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는 데는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큰 역할을 했고 마치 선거 사기를 밝히는데 제이아 전문가가 크게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보시게 되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자금 출척 아무리 봐도 132만 개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자기 돈으로 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의심을 가지는데 이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번에 확실히 파헤쳐야 된 것은 누군가 정보를 줬던 것 같다 이야기죠. 무형의 그런 선물을 줬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잡코인을 살 때마다 김남국이 사는 것마다 그렇게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 저점 매수의 기회에 누군가 정보를 제공했던 것 같다. 이 부분을 대한민국 검찰이 명예를 걸고 밝혀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변창호의 전문가는 김남국이 코인의 상장정보를 모추럭 받은 정황을 의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5월 15일 날 여러분들 보도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거래를 분석한 다음에 얻은 결론이 바로 누군가 내부 정보를 제공했던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잡코인을 김남국이 매수할 때마다 그것이 거의 저점에 가까운 데서 매수했는데 그것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다. 변창호 씨는 이번 코인 스캔달의 핵심을 상장정보로 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금 출처에 초점을 맞췄는데 새로운 각도로 보는 겁니다. 코인 전문가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패턴에서 이른바 펌핑 정보인 상장정보를 알고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은 참 알기가 힘든 건데 변창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소위 자금 출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상장정보를 누군가 제공했다는 겁니다. 특히 해당 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코인업체일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계와 코인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한다. 업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코인업체 사람들은 뇌물을 써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김남국뿐만 아니고 김남국이 잘 생겼으면 없는데 김남국에게만 로비했겠습니까? 지금 변창호 씨 이야기처럼 로비를 했다면 김남국뿐만이 아닐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변창호 씨의 주장은 지갑을 발견해 가지고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거래 패턴이 정보를 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고 그 정보를 주는 주체가 아마도 게임업체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김남국 코인 스캔달의 본질은 정치인과 코인업체 간의 유착입니다. 최근 클립을 통해 굵직한 자금 흐름을 모두 분석한 결과 외부 자금을 코인 형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자가 제공한 상장 정보를 활용해 선취매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행의 돈과 코인이 아닌 무형의 상장 정보를 정치인에게 상남 영도로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는 동의하지 않고 소위 정보도 제공했지만 동시에 초기의 위믹스를 여러분들 130만 개 가지는 데는 자금 출제가 소명인 걸 본인이 안 하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동시에 제공당 같습니다. 로비 목적으로 공짜 코인도 제공되고 동시에 저점 매수에 활용할 수 있는 상장 정보도 업체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검찰 수사가 주력해야 될 것은 위믹스 코인을 매입한 그런 소위 자금 출제와 동시에 위믹스를 팔아서 잡코인에 투자할 때 그 잡코인이 매수 시점을 볼 때는 업체가 제공한 상장 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추정은 김남국 의원의 매수 시기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변창호 전문가는 강조한다. 김남국 의원이 자꾸 고점에 팔지 못했다는 매도 시점을 강조하며 미공개 정보 의혹을 부인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매수 시점입니다. 마켓, 메이크 등 시세 조종 세력들이 정해둔 매도 시점은 깨질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점인 매수 시기에 들어갔는 지가 더욱 중요한 정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래 패턴을 분석해보니까 저점에 뛰어들 수 있는 몇 개의 잡코인에 저점에 뛰어들 수 있던 것은 누군가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들어가게 되면 업계 관련자들 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인생을 종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한 방이 그냥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지만 제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 조심 안 하면 조심 안 하면 한 방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마블렉스 크 이름이 안 알려줄린 겁니다. 메타콩저 그 이름이 알려진 잡코인입니다. 비터토렌트 등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비주류 코인들을 저점에 대량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변창호 씨는 김남국의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거래 행태도 이 같은 의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체인 데이터에서 확인한 김남국의 디파이 실력은 매우 초보자 그 자체입니다. 디파이의 기반 기술과 원리도 잘 모르는 딜이니 디파이 플러스 어린이가 몇 십억 원을 거침없이 넣었다 이런 모습은 해당 돈을 쉽게 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쉽게 돈을 벌었던 돈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무척 큰 디파이에서도 거침없는 투자가 가능했다는 추측이다. 여러분 이제 다 정리가 되시죠 이런 변창호 고인 사관학교 고장 선생님 말씀처럼 상장 정보를 누군가 제공했다. 그러면 김남국이 이뻐서 준 것은 아닐 것이고 이런 업계가 본인들의 입법 목표를 위해 가지고 김남국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김남국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초점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내부 데이터만 확보한다면 김남국이 어떤 코인을 매매했는지 정보를 준 주체가 어디인지 해당 코인의 펌핑으로 거래소 내 이득을 본 개정주인인 누군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좀 역부족이면 변창호 씨 같은 제약 고수들을 좀 모시다가 그런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도움을 받으면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겁니다. 이번에 검찰이 이제 거래소에서 김남국 관련된 그런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이 블록 미디어에서 거래소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를 한 번 우리가 체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김남국 코인 스캔달에서 거래소 압수수색은 의미가 큽니다. 검찰이 가져간 개인 거래 기록에 최근 의혹들의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문을 낳았던 자금 출처 의혹이 우선 풀릴 겁니다. 공짜로 누가 코인을 100만 개 이상 정도 줬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의혹이지만 검찰 수사에서 확정돼야 사실이 되는 거죠. 정말 로비로 받은 자금인지 아니면 개인이 마련한 자금인지 맹백하게 발치기 줄 수밖에 없습니다. 로비를 받았다면 확인되지 않은 외부 지갑에서 자금이 이체됐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상의 외부 계좌로부터 김남국의 지갑으로 위믹스코인이 100만 개 정도 여러분들 두 차례 걸쳐서 대량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불상이 뭡니까? 자기 돈으로 샀으면 김남국이 산 게 확실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체를 했으니까 이체가 풀람투지 않았으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밝혀지는 거죠. 또 이번 스캔달의 본질을 곱히는 상장정보 활용 여부 역시 드러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b씨는 이번 영장발부로 공개된 개인거래 내역을 통해서 매매 코인 종류와 거래 규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매수 시점이 상장 직전 같은 특정 시기였다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주장에 추정이 신빙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5월 15일 날 오후에 거래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민주당의 진상위원회 위원회에게 김남국이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압수수색을 상당히 위중한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똥줄이 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초조할 겁니다. 거래 내역이 이러면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까발리지는 거죠. 본인이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관계자 A씨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의 특정 계좌와 오호한 거래가 확인된다거나 특정 이래 비슷한 유형의 거래가 있었다면 추가 열리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코인게이트는 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업계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의심거리입니다. 그러면 김남국 이만 표적을 안 삼았을 겁니다. 김남국 이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이런 표적을 삼아 가지고 공짜 코인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야당만의 문제겠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여야를 불문하고 그래서 게임 학교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루비콘강은 걷는 것이고 김남국 씨는 자기 몸을 잘 보존해 가지고 검찰에 나가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솔직하게 이실직구하고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그게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김남국 씨는 건폐치를 졸지에 달았습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소위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두철미하게 파헤친 이 공직선거 해부실이자 지금까지 1권 2권 3권 4권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달 말에 5권 2020년도 여러분들 2022년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노력할 수 있도록 도둑놈들 시리즈를 보급하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좀 세게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